이때 원래 안 부르다.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야? 수영이 옷이랑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야, 인어공주야, 인어공주. 울고 가면 안 돼 같아? 더 우아하게 서는 거야. 모두 그거 같아. 일본 추억이 돼, 우리. 나 얘 이따가 지금 많아요. 너 지금 제일 부자연스러워. 너 지금 제일 부자연스러워. 나 지금 빨주놈 뭐였단 말이에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너 유림이 왜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때요? 좋아요. 우리 어디 봐. 여기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수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웃는데 자꾸 여기 끼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써니 준비 끝. 아, 진짜 찐. 레알. 언니 춘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미지를 갖고. 사람들이 말을 못 해요. 이렇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动해요. 1, 2, 3, 4, 4, 5, 6, 9, 9, 9, 9, 9, 9, 9, 9, 9, 10, 9, 9, 10, 9, 10, 9, 10, 9, 10, 9, 9, 10, 9, 10, 11, 11, 9, 12, 11, 11, 12, 12, 12, 12, 13, 12, 13. 2018. 2, 13, 13, 14, 14, 13, 14, 15, 12, 12, 13, 14, 15, 18, 14, 21, 12, 14, 13, 12, 13, 15, 14, 15. 잠깐 가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이야 잘 찍었어? 사진 많이 찍었어? 아니, 하나도 안 찍어서 지금 찍어야 돼. 야, 여기서 찍지 말고 세트 가지 찍어! 세트가 진짜 좋아. 아, 그래? 너 왜 예쁜데 써냐? 생머리 진짜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빨리 가! 어, 나 갈까봐! 어! 안녕! 아, 내일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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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노래 Forever One의 뮤직비디오 영상이고요. 저희 오늘 개인 세트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의 세트 컨셉은 여기 보시면 영화관이에요. 제가 주연한 영화 Forever One의 영화관과 개봉하는 날이에요. 8월 8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We are still forever one. You know you love the stage just like a lover. 저희 가사도 이렇게 포스터에 붙고요. 여기 보니까 썬댄스 영화제에도 진출했네요. 이 중에 관심을 한몸을 받고 있는 아주 기대작에 개봉하는 날입니다. 제가 추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프리미어 실사회 온 스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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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 디데이입니다. 빨간 카드를 쑥쑥 날릴 것 같아요. 자,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됐다. 예쁜 눈썹머리? 응. 선생님의 하주기 전에 입술을 안전하게 삼삼짜리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전부 던진 거야. 아! 콜러가 이렇게 보랏빛으로 있어가지고. 아! 젓가락이 없을 땐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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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뭘 좀 줬으면 좋겠어요. 뭘. 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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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부분을 찍었는데요. 제가 찍은 그 방금이나 후보를 배경으로. 거리에서 제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뭐 커버 촬영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상하고. 저희의 15주년 Forever One을 커버 촬영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보여드리는 장면을 찍어봤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멤버들과 함께 저희가 5년 만에 15주년 앨범으로 Forever One이라는 곡으로 뮤직비디오 촬영하게 돼가지고 설레는 마음이 크고요. 오랜만에 촬영해서 그런지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내일도 너무 기대되고 내일모레 있을 멤버들의 장면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촬영이 유나라고 하니까 유나 뭐 너무 잘할 거라고 믿어요. 한 앨범으로 나를 던져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방금은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제가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영화를 촬영하게 나왔더라고요. 방금 씬은 괴물이 등장해서 놀라서 제가 도망가는 그런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컷을 촬영했습니다. CG를 작업해 주셔서 정말 괴물들이 등장해서 제가 도망가는 것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괴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우리 점프하라고요? 우리는 점프하라고요? 우리는 점프하라고요? 구영수 뭐 하냐고 사랑해 좋아 하나, 둘, 셋! 잘 한 것 같아요. 잘 한 것 같아. 나 내게 말했어 하나, 둘, 셋! 네, 고생했어요. 3, 2, 1, GO 3, 2, 1, GO 1, GO 1, GO 1, GO 괜찮은 것 같아 몰입 한 번만 주세요 1, 2, 1, GO 한 번만 더 할게요 1, 2, 1, GO 이거 킥 해주세요 진짜 맞죠? 한 번만 더 하면 끝 갈게요 고 1, 2, GO 5 네, 맞아, 맞아 3, 2, 1, GO 네, 맞아, 맞아 1, 2, 1,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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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팩 마르셨습니다! 우린 내일드위치 롱, 띠 롱! 롱! 아, 액션! 너무 웃긴데? 너무 웃긴데? 유지아 지금 언제 오세요? 전화시장 지금 이야기들 모두는 모든 것들 제사가 웃겨온 게 아닐까 맨날 제 몸이 가끔 성대가 안 된다고 네 오케이 할게요 우리 퇴장할게요 퇴장 우리 이제 저기 모습은 퀘키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라고 했더니 퀘키에서 직접 넘어온 드레스인데 아 진짜예요 퀘키 디자인은 이스탄불에서 한 달 걸렸어요 아 뭐 액션 박수 액션 그 새우ONE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린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린 영광 나만 보인게 우리의 영광 아프리카 너무 웃겨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 저희의 영광 우리의 영광 자 갈게요 귀엽게 저걸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저게 어 그렇게 이런 게 나을 거 같아 아, 내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초년시대 막내, 세영입니다. 오늘 저의 개인 수업은요. 바비 인형 같은 핑크색 드레스. 소시를 상징하는 핑크색 드레스. 네, 언니도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와요. 아니, 전 갈 거예요. 지금은? 설렘어. 이게 뭐야? 아, 나 1백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재밌어 있지? 제주경도 가보시고. 저기 어디? 제주경. 응. 제주경도. 너무 예쁘다. 날씨가 진짜 힘들었지. 제주경도 가보시고. 너무 좋아.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해볼게요. 제주경도 가보시고. 전화 제주경도 가보시고. 이만큼만 찍고 완성됩니다. 리듬비를 찍으면서 디제이하는 장면은 처음 찍은 것 같아요. 맘에 들어. 다 각자의 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재즈까, 이거는 연극입니다. 저는 원래 저의 그 문협인, 디제이. 문협 송영시대예요? 네. 아, 너무 그리울다고. 5년 동안 이제 솔로랑 디제이하다가 다시 송영시대, 송영시대에 와서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멋지잖아, 드라마 찍고, 영화 작품 찍고, 개인 활동하다가 다시 이렇게 뭉쳐서 전보다 뭔가 더 완벽한 비주얼과 약간 완벽한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아요.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시간에 사실 소시탐탐 1회가 방송하고 있었어요. 티파니랑 저기서 틈틈이 보고 있었는데 티파니가 완전 빵빵 터지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못 봤죠, 다들? 아, 이거 나갔으면 다 받겠네. 잘 챙겨 보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볼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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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좋은 것 같아요. 월터 한 번 하고 티파니 객시 한 번 갈게요. 저는 LA에서 인천공항, 아니 나도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소시 소시 페스티벌인 광야? 카메라 한 번 더 볼게요. 광야를 향해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생각 jet galaxy 벤을 향해 비행기를 탔어요. 전부 드라번호 스 governments 잘 되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바이! 다짜고짜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한다! 여기는 송식풀장이에요! 푸우시다! 오고있는 바! 수영장도 있고 파트위바도 있고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름하면 생각나는 마린보도 있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컴온! 컴온!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짜고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이, 셋! 둘, 셋! 둘이 약간 관여치듯 한... 오! 이거는 진짜 아름다워! 어? 이거 진짜 아름다워! 어? 이거 진짜 아름다워! 야, 나 어제 다만칠 전원짜리 차이버튼 먹었어 다만쳤어? 한 종이예요? 이거 먹으면 어떡해! 추억에 잠길 것 같다 그 의상이 예전에 후원을 마련하고 있어 지구떡 저는 제가 얼마나 애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은 새우스네 안녕 상큼하게 레몬으로 가볼까요 유리아? 레몬 소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유리 너도 아예쁘게 찍어서 안 보내줘 나 너도 잘 보내줬잖아 안 보내줬어 뭔데? 수영이랑 20몇일 있으면서 여기 재미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기 재미있어요 그쵸? 나 여기도 재미있어 원래 있었다고? 응 여기도 재미있어 너 딱 걸렸어 짝 찍었어 짝 찍었어 뭔 일이야? 아 네 잠깐만 까먹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좀 보세요 두 명씩 짝 찍어서 수다 떨고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냐고요 지금 저기 지금 뒤에 지금 저기 저기 두 명 짝 찍어서 수다 떨고 있고 여기 저기 수다 떨고 있고 예? 이렇게 수다 떨고 있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안녕 우와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할게요 우와 우와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조증이라는 거예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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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뭐예요? 키디 원천 이게 이제 한 30분 있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키디 원천이 뭐죠? 키디 큰혼 귀여운 세연이 있는 거? 타고난 진짜 잘하네요 잘하도록 해 잘하도록 해 우우 I love 너의 모든 걸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불정률 속에 뜨거운 어둠 날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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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